대전 고등학교의 국제고 전환 갈등이 법적 대립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국제고 전환 반대 시민모임은 이를 대전고 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습니다. 시민모임은 고발장에서 해당 학교장이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에 적법한 동의 절차 없이 공립고에 특수고 전환을 진행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시민모임은 고발과 함께 대전시의회와 교육부,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국제고 전환 반대 시민청원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